중구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의회는 코로나 관련 예산을 포함해 386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고 이해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회는 임시회에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한편 개회 첫날 임시회에선 고문식, 이승용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지원의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과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 태스크포스 신설을 건의했습니다.